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중국을 올해 네 번째로 찾았습니다. 정 부회장이 찾은 곳은 모토쇼가 아니라 전자제품 박람회.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술 확보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박람회에서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과 기술협력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습니다. 딥글린트라는 이 회사는 2013년 설립돼 AI를 적용한 초고화질 카메라 영상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영상인식은 도로 환경을 해석하기 위해 자율주행에 필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현대 기아차는 중국 시장에서 연간 170만 대 이상을 팔아오다 지난해에는 120만 대 판매에 그쳤습니다. 사드 보복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회장이 중국 IT 기업에 공을 들이는 건 중국 시장에 대한 새로운 전환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즉 지금까지는 아반떼, 소나타 등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차종을 중국에서 현지화 모델로 바꾸는 전략을 취했지만 이제는 이에 더해 미래차로 중국의 얼리 어댑터를 잡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바이두와 자율주행 플랫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두는 방대한 검색과 지도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해 9월엔 중국 구의조 우송의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었고 올 연말엔 베이징시의 이노베이션 센터도 건립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미래차 시장을 잡기 위한 현대차그룹의 행보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연교입니다. 국립시장에서자단의 검색은 이 기회가 있는 것과 관한 검색의 행보에 가속도가 전혀있던 것과 종류의 날란 흰색입니다. 국립시장에서자단의 검색을 당장하는 작업을 매니더라구요.